파이팅! 뭐지? 뭐야? 뭐야? 내가 밑에서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올라왔다니 뭐 이렇게 가슴을 열어라는데 이상한 소리 들어갔어 우리한테 웨이저들한테 잘해줘야 돼 야!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걸 알고 있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여기서 몇 마디 잘못하면 뒷게임은 끝나는 거야 뒷게임은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어우 난 아닌데 성을 봐 성을 많이 봤어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 치유해 어? 아 진짜 너무 유도로 형이 고객님 탕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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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월드메리드에서 던져야 돼 나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? 가장 저기 가운데 저기 가운데 저기 가운데 아니 탕지은 잘 가다가 한 번 안 일어나면 애가 기절해 있더라고 그리고 근데 빅뱅이 많이 죽은 것 같아 아니 아니 요즘에 2PM이 잘 나가잖아 아니 2PM이 왜 해요? 아니 2PM이 잘 나가는데 아 근데 지금 심각해 2PM이 너무 잘 나가서 아 춤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춤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할게요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해요? 밖에서 정말로? 진짜 잘 오실 거에요? 말도 안 돼 나는 밖에서 잘하게 되는 순간 그린콜을 부를 거야 콜택 씨 하나, 둘, 둘, 셋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마지막 잠잘이 복불복 제가 지금 경인년이라서 백호의 탈을 한 번 수업해 봤어요 되게 안 어울리네요 백호고 이건 뭐예요? 그냥 기울이려고 쓴 거죠 그냥 팬들한테 귀여워 보이려고 아 저거 또 시작됐다 팬들한테 귀여워 보이려고 아 저거 또 시작됐다 너 조심해야 돼 2010년은 어? 지금 방금 형들이 그래 VIP 여러분 2010년 승리 좀 관찰해 주십시오 관찰 좀 다독여 주십시오 네 자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이제 콜라랑 간장이랑 섞어놓은 거예요 간장이요? 근데 이 간장을 먹으면 안에서 자도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예언을 해 보겠습니다 2번은 간장이에요 2번이요? 네 어떤 이유에서 2번이 간장이죠? 그냥 느낌이 와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밖에 눈이 펑펑 내려요 지금요? 내리지 그쳤어 정말 매니저씨 그쳤는데 오늘 날씨가 영하 시국도라고 그렇죠 아침 온도가 그 휴수년도 어 눈이 너무 많아서 서른 아 아 아 먼저 골라 골라 니가 먼저 고르면 돼 나 4번 4번 1번 아 잠깐만 승현이 형 나 3번 5번 그냥 니가 5번 해 그럼 내가 프라이크 아 내가 5번은 콜라인 것 같아 5번 딱 콜라야 예스 5번부터 개봉을 한거 아 진짜 떨린다 이거는 아 너 그러면 만약에 코 맞고 마셔 코 맞고 코 맞고 코 맞고 아 아 일단 뭔지 모르잖아 아 아 아 뭐야 콜라인가 봐 콜라야 아 이번에 맞잖아 오빠 콜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난 4번이야 확실하다 하 4번인 뭐 간장이야 하 아 바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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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형어 바꿔줘 나 한 번 바꿔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떨려 이 느낌은 아 아 벌려주면 정말 비구슴인데 그죠? 여기서 벌려주면 냄새가 좀 이상해요 아 이재희! 아 이재희! 아 이재희! 이거 할 수 있을까? 경배웅 야외지 당첨! 아 이재희! 이제 좋은게 확률이 줄어든거야 형 뭐가 제일 간장같아? 나 2번이야 그니까 이거는 그냥 간장이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바꿀 수 있는게 해줄까? 그래 그렇게 할래? 안내로 준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나 3번이랑 3번! 가위바위보! 이게 다 잘하지 않자 잘하지 않자 잘하지 않자 1번 맞겠지? 형 코 맞고 드세요 내가 열어줄게 코 좀 막아줘 코를 막아줘 내가 열어주는게 낫지않아 과연 뭘까요? 냄새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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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과연 맞아 뭐야 콜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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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콜라 아 콜라 2번 다 받고 왜 카페를 받고 이겼잖아 이번엔 간장이라고 했잖아 나이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기 진짜 5대5야 진짜 5대5야 그럼 그거 약속해요 마시면 여기 자는거에요 내가 바꿀래? 아니 난 안 바꿀거야 나같이 있으면 연달아 났을거 같아 사람들이 연달아 컵을 이렇게 넣고 간장 이러겠다는거잖아 그렇지 근데 난 콜라하는걸 확실하기 때문에 누나 야 진짜 궁금하다 근데 이런거 진짜 항상 아닌것만 고른단 말이야 바꿀래? 그럼 나랑 바꾸고싶어? 바꿔 아 둘째 하나 분명 간장은 간장이야 아 둘째 하나 분명 간장이야 나에게 마지막 선택을 보내줄게 바꿔 코 막으시고 코 바꿔 끝 끝 오 뭐야 간장이야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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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간 긴걸로 해주시죠. 저는 진짜 못 일어나요. 못 일어나면 어떻게 들고 나와서 찍으면 되는거죠. 나는 미리 들고 나와. 아 장난 아니야.